일반 유물 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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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드사 개슨 저구 후회는 없어서요 아드레날린 빠따레날린 독지력이 아닌가 독지력이 별론가 소주 아 그린데 뭐 소주 포벨 아직 서계시죠 에이스 현장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맹독 철략과 공중재비 또 분사? 또 검 또사? 단 분사 말입다. 이제 산막 가서 깨시 때문에 오열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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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왜 안.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안건부사 도움 안 돼 작도 연금 유령의 형쌍 형쌍 텅스템 반도람 갈까? 프레츠 프레츠 뭔데 이거 아카베코 프레츠를 암시하는 곳인가? 공포도 나왔네 어쨌든 판도라 집었으면 좀 얇게 가야될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능숙한 지르기 망토와 단검 망겜과 단검 알약으로 형상 패널티 맞고 단검부사 왜케 많음 흐릿함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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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ward warming 흔해임 핵 Đây 엘리투巡으로 들어가자. 지금 엘리트에 패하지. 영채화? 영채화 유령영상? 엘리트를 펼까? 내가 펨 당할까? 엘리트를 펼까? 딜이 너무 없는데? 엘리트를 펼까? 앗, 썼습니다. 엘리트에 패스 트림캐쳐 망토당검 망고 둘다 망시들이구만 단분 쏴 단분 쏴 내다버린 여홍채화 킹플 가더 돌리 형상 근데 지금 좀 힘들긴 할텐데 형상 쓰기가 그리고 지금 딜이 없다 독없는 총매도 해봐구 백란퍼즐 백효정 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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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서 사이버 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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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터만 강한 사일런트 뭐 이놈에 제대로 된게 없네 한 터만 강한 아니 영체와 터맞고 민첩 높은 원형 딜이 없는데 볼테리네 잡긴 잡네 또 도령의 또상 무조건 코스트 먹어야 된다 근데 왕관이냐 커피냐 커피 어차피 최대 체력 없어서 피도 안차고 으 으 으 으 으 영세와 겁내기는 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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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이러지 말자 과도자 제일 잘 잡는 대기 카드 꼬리 저게 뭐야 못 봐주겠네 카드 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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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유물 괜찮은거 걸렸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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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벨트 능숙한 찌르기 하필 없어 총매 2장 있는거 왜케 꼽지 꺼졌으면 포션벨트 독하나쯤은 나오겠지 하고싶었는데 아이 이미 먹을 필요있나 귀지피 도우면 안되겠지 도우면 안되겠지 도우면 안되겠지 도우면 안되겠지 비쥬 사주 pen 퐁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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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이걸 받는 재련 독박 히히 유물 힐 받을까? 어떡하지? 몰강화 Sagirica 올강화 Sagirica 무엇보다 나타나게 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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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표창 있고 없고 제가 음하음하니 확실히 사일런트가 흰 배율은 아클보다 높죠. 배율만 따지면은 와쳐돔이 제일 높지만 아씨 갓박집이 제일 낮겠지? 아 잠깐만 몸풀기 사야지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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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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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란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수명 부러든다. 아, 불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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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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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목재푸샤칵 이게..이게 0채화지 아 근데 체력은 어떻게 26이니까 일단 고동딜은 안맞잖아 아 잠깐만 텅스텐있네? 깼네 그러면은 야 이건 깼다 텅스텐잇은 맞을일이 없잖아 이거 그냥 터뜨빼는게 나은가? 어? 터뜨빼 노래 볼까? 내가 어차피 안 났기 때문에 다른 것도 올릴 필요가 없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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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이렇게 세지? 정말정말 무겁습니다 강하다 힘센 사일런트 3584 영웅 6 왔넘 영웅 왜 6밖에 못했냐 알약 최종댁 생각해보면 알약 필요 없었음 돈 아까웠음 표창이 다했지 알약 한 분 Agency 이거 감사합니다.